강아지 좋아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왕! 왕! 나는 형이 최선을 다하면 1년 안에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젤리형 얼굴 딱 봤을 때 기분 안 나빠. 나는 솔직히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왜 웃어? 기분 안 나쁘잖아. 기분이 나쁜 얼굴은 뭐야? 아니 근데 이 짓거리 할 때 좀.. 아니 뭐 코브라예요? 혓바닥은 왜.. 말라가지고.. 아니 그냥 형 제발 부탁했는데 혓바닥 좀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아 스트리머 없던데요? 스트리머 싫어요? 뭐 형이 호감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있겠지? 아직은 모르겠어. 만난 사람이 있어. 남자 스트리머 만나는 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방송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말해야 돼? 아니 아니 그냥 있어 없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 그 형은 얘기해야지. 호감은 미녀 여성분들에만 다 있지. 형이 호감 가는 사람 여러분 일단 쳐. 그걸 어떻게 형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맡아볼 건데? 그걸 모르겠어. 난 아가니까. 내가 아직 그 정도까지 진호하시면 아가 진짜 이거 깨부수고 싶네 그냥. 아가라고 하는 거? 아싸. 속고 안 해.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나 진작 얘기할게. 형 전혀 불편 보이지 않아. 오히려 지금 아예 그냥 씹덕 친구들이랑 노는 게 즐거워 보여.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들어봤어. 역시 너희 눈은 속에서 없는 거 같아. 예리한데? 혹시 아까 내가 숫자 얘기해달라는 거 여자 스티브 전부 다 비상 걸릴까 봐 지금 말 못 하는 거야? 비상 비상. 인간 젤리 주의보. 누가 누구를 좋아해. 영도 꺼. 영도 꺼. 아니. 화스트 페이스. 재미로 그냥. 화스트 페이스. 화스트 페이스. 오해할까 봐. 나 이제 알겠어 형. 약간 형 스스로를 조금 자기를 낮추어서 판단을 하네. 어? 좀 높이 평가인데? 어 높이 평가해. 그게 오히려 여자들한테 더 매력 있어 보이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건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거야 형. 아니 근데 이게 형이 봤을 땐 치명적인 척인 거 같잖아. 어. 꾸러기야. 치명적이지 않아? 그렇죠. 꾸러기 표정이라니까? 꾸러기 표정이야. 하트 브레이커. 아 이제 그 심장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라니까? 왜 차라리 죽이냐고. 나도 옷만 꾸미면 옷이랑 머리숱만 좀 많으면 괜찮은데. 그럼 안 괜찮다는 거잖아. 옷이랑 머리숱. 그게 딱 골룸이랑 비슷한 거예요. 골룸도 머리숱이랑 이제 옷만 입으면 괜찮은 거야. 그 뭐냐 헬스장 같은데 이제 다니는 건 어때요? 우리도 근데 근처에 없어. 한 10분 이상 걸어와야 돼. 다. 아니 10분 이상 걷는 건 괜찮네. 집 앞에 없으면 불편해. 아직 덜 고른 거 같은데. 나는 끝을 보고 싶어. 이 형의 말. 말로를. 이 형이 어디까지 몰락하는지 보고 싶어. 아니면 야자타임 한 번 하면 안 돼? 아니야 잠깐만. 순간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야자타임 필요 없어. 형. 우결하고 싶어요? 아마도? 아마도는 뭐야? 아마도가 뭐야? 왜 줄 때가 없어요? 우결 시작해줘. 이상형 월드컵 갈까요? 형 지금 여수들 그 말 듣고 비상 걸렸잖아. 이상형 월드컵 가자.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할래요? 그럴까? 아 왜냐면 우결을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이상형은 솔직히 뭐 이사람한테 관심 있다고 아니라 이사람이 나의 이사람이 가깝다. 그러니까. 아 그거니까 상관없긴 해. 난 할 수는 없어. 오케이 그러면 가자. 골라. 가자. 여기 내가 선택해줄게. 오른. 오른쪽 왜죠?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유를 설명하십쇼. 내 스타일? 나는 솔지 말아도 왼쪽. 왜냐면? 약간 귀여워. 나는 오른쪽. 근데 이거는 젤리형의 개인적인 규준이기 때문에 젤리형 선택대로 갑니다. 야! 야! 나 이거 진짜 아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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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야! 야 이거는 좀..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고! 아 이거 어떻게 할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할거야? 넘겨. 넘겨? 아 넘겨! 누구로 넘겨? 이건 넘겨.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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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눌러내야 되잖아. 이걸 누구로 넘기냐고. 아니 그 이상형 월드컵인데 왜? 왜 인자 있는 분들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누구로 넘기냐고. 패스 없어 패스? 패스. 가운데 눌러 그냥. 가운데? 가운데 눌러. 가운데 눌러. 뭔가 취향이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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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이거. 웬이라고? 왜? 웬이라고? 왜? 조현아 사진 남지마. 왜? 왜지? 너는 그냥 입력하는 기계야. 그냥 눌러. 아니 잠깐만. 궁금해서 그래. 왜 자꾸 대물어? 눌러. 너 지금 왜 자꾸 대물어? 너 임마. 너 씨 왜 대물어? 너 지금. 펜쳐요. 빗. 웬. 이거 좀.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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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혀. 오. 우. рей Cuandoim. Whoa. 어질 어질어질하다. b. иковanguy, 여니 nodes İstanbul. add up. 여기서 컷을 하는게.. 암 몇 컵기를 해? 왜 컷을 해요? 다섯 파티. вполне 안 남aron. how are you looking atiful assez? 수 고민이야. 수관 쟤가. 그냥? 난 우린 추천해. 수관 aloud. 나 진짜 오른들 추천해 나도 이거는 웬이라고 말하는 거는 나 진짜 오른들 추천해 웬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그래 좀 오른들 자 여기까지 자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이제 이런 스타일의 분들 그 비상 비상 비상이라거든요 잠깐만 아까 거기 DM 닫아 O&E은 O&E은 부탁드립니다 전 전혀 혁심이 없습니다 M7 캐릭터로 맞습니다 O&E은 부탁드립니다 O&E은 멈춰! 멈춰! 내가 메소드 연기를 한번 해볼까? 어 내가 여자야 소개팅에 나왔어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간들이라고 트위치에서 방송 누구 누구 오빠 친구예요? 네 걔랑 좀 절친이죠 중마고입니다 중마고입니다 이게 이럴 거 같은데 나는? 난 이럴 거 같아 아니 바로 휴대폰 하진 않아 내가 여자면 그럴 거 같아 내가 27살 미녀인데 34 미녀가 아니야 미녀가 아니야? 좀 중간 중간? 중간계야 그럼 유튜버인데 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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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인데 직업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업이요? 네 먹고 놀아요 네 먹고 놀으시는 거 아직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나봐요 네 없어요 좋아하시는 취미야 무슨 말인지 좋아하는 취미요 먹고 놀기요 게임 같은 거 혹시 아세요? 게임이요? 어 네 어떤 게임이 타르코브 타르코브 왜 그래 근데 만약에 게임 한다 그러면은 같이 할까로 가능이 좋을 거 같아 같이 할까 타르코브로 저도 한번 깔아볼까요? 재밌어 보는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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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잘하시냐고 물어봐야지 어 좀 타르코브 좀 치세요? 어 저 깨는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 저 그럼 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혹시 저 가이드 같은 거 해주셨나요? 가이드 제 말 잘 들으시면 네 알려주시겠어요 근데 형 근데 치세요 이런 거 안 돼? 치세요 안 돼? 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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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디페 아 치세요 아 치세요 잘 하세요? 아니 뭘 쳐 뭘 쳐 뭘 쳐 가이드요? 제 말만 잘 따르신다면 저는 좀 말 안 듣는 애들은 좀 싫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생겼잖아 2차 이게 애프터지 그럼 제가 치와처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치와처럼 치와처럼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좋아해요 그럼 이제 뭐 해야돼? 왕 아니 나 안해 나 안해 왜 허리 좋아하나 형 이거 입어봐 사이코라 이거 입어봐 이거 먹을까? 오 이게 홍콩 가서 산 거거든 홍콩? 그게 뭐야 일찍 있는데 이거 홍콩 편집샷 가서 산 거거든 오 한번 입어볼게 한 입어봐 저 얼굴 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얼굴 어떻게 해? 아스팔트에 갈아내려고 아니 표정은 아니 근데 근데 형 형이 이 이 이거보다는 나는 200배 낫다고 봐 아니 옷이 문제가 아니라 포즈가 문제야 이거 좀 넣지 말라고 이거 모델을 그니까 짝발을 짚지 말고 짝발이랑 주머니 손은 궁금인데 아아 놓지 말라고 신발 보아도 되냐고? 어 보여줘? 어어 보여주세요 구찌 동화 느낌부터 이스터 구찌 아니 이거 형 손이 너무 더러워 아 손이 더럽다니 뭔 소리야? 아니 그니까 신발 밑창을 그렇게 치고 되지 여기서 신는다고? 이 더러운 신발을? 뭐가 더러워 구찌인데 명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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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종해 아니 왜왜 방종해 뭐야 방종해 방종해 아 끝내줘 야자 타임 안 합니까? 아 야자 타임 안 했네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스타트 야자다 속구야 어 취한 거지? 나 좀 취했어 그렇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 무슨 행동들이 설명이 안 된다 근데 행동은? 멀쩡해 어? 펠링 아니 제리야 멍값 쳐 진짜 근데 이런 거 아 벅지마 아 벅지마 아 벅지마 내가 영어 좀 아니면 알랬지 남자 스트리밍에서 보기엔 역겨울 치지만 아니 여자친구한테 큐티해 염경 떠지 말고 혓바닥 가만히 있어 혓바닥 그냥 구부리지마 가만히 있으라니까 여자한테 마이너스 용이냐? 아니 여자가 뭐고 상관없이 그냥 너무 거북해 혓바닥 그만 놀리고 어 표정은 어때? 하아 하아 반면 근육에 힘주지마 보기 좋다 지금 웃어 어 좋다 에이 좋아 좋아 사람 좋은 웃음하라고 나무 좋아해 제대로 타임머신 따서 약간 앉아있는 것 같은데 형 나 지금 짱구 극장판 보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질문 의견 만족하셨습니까? 여기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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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니다 여러분들의 뜻깊은 피드백 피드백 많은 수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다들 취했으니 엔딩하고 다음 방송때 젤리 방송을 봤지만 젤리감이 아 진짜 눈 맞췄어 즐거운 방송을 한번 찾으려 합니다 그냥 방송하기는 아쉽다 엔딩송 들으면서 오늘 뺑송 엔딩송 뭐야 내 손을 싸봐 취했어요? 약간 좀 텐션 올라갔다 올라갈까? 너 버스 끈거야 뭐야 아쉬워했어 아 나 머리가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모자도 쓰지 말라고 너무나 고마워 와 진짜 억울했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떡해 아니 왜요 ㅋㅋ 아쉽다 또 즐거운 콘 멘트